자 현미경이 600배 짜리야 600배 자 만 코딱지도 띄워서 한번 보고 머리카락도 한번 뺏어보고 자 저기 만원에 드려요 요거는 한 더 좋은 거 하다가 우리 애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머리카락 뽑아서 내 거랑 뽑아서 봐 유전자 검사해 요거 하나 또 2만원에 드리고 자 요건 고데기 면도기 눈앞막이에요 자 몽땅 5천 자 저기 자 5천 이건 필요 없지 필요해? 신랑 때리는 건데 알아서 준 달래 신랑 술 먹고 들어오면 패 자 집 나오실 분 집 나오려면 물었다 들고 나면 이거 갖다 놓고 갖다 몰래 나와야지 자 5천 자 저기 집 나오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이혼 당하신 분 이혼하신 분 이혼하실 분 자 혼자 살려면 요거 딱 밥 먹고 딱 집 나오기 딱 좋아 만 이혼하실 분 이게 맞나? 자 2만 자 만원에 낙살 자 이게 목도 되고요 허리도 되고 여기도 돼 전립선이 안 좋으신 분은 따르르르르르 전립선을 풀어줘 그 유명한 코지마 거야 요거는 한 3 40만원 할 거 같아 코지마 이거 빠졌네 그러면 여기만 해 그냥 만원 자 저기 자 이거는 발을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으면 피로회복이 빨리 된다는 얘기야 자 만 만원 집에서 TV 연속 꾹 보면서 타시면 운동도 되고 다 돼 만 2만 3만 자 저 뒤에 2만원에 낙살 자 안마기 충전하는 게 여기 있어요 자 만 15,000 자 만 5천 만에 똑똑똑똑 치면서 눈알 안마를 해줘 만 연세가 제일 많으시니까 허연머리 자 드리시자고 효도 선물하실 분 자 하나씩 하나 둘 세 개 끝 15,000원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운동을 좀 하셔야 돼 턱걸이도 하고 매달려서 하고 만원 하나 둘 셋 넷 자 요렇게 네 명한테 5,000원씩 드려 이거 뭔지 아시죠 조종 경기장에서 가슴도 나오고 허벅지 근육이 생겨 갑니다 자 2만 A급 A급 3만 자 사장님 3만원에 자 자 스텝 바이 스텝 원 스텝 스텝 이게 자 만 세 거야 세 거 자 여기 사장님 자 만원 굉장히 우리 헬스장에 가면 타는 그 사이클의 비싼 사이클 아니 너 3,40,000원 할 거야 이게 3만 4만 5만 자 5만원에 자 잘 때 이게 봐봐 이거 허리 허리 펴주고만 하는 거네 2만 자 3만 4만 자 5만 자 6만 자 엄마 5만원에 자 드릴게 자 이거 안마기 자 너무 잘 되는 거 자동차에 꽂아서 쓰시면 돼요 여행 갈 때 뭐가 폼 욕 꽂았어 자 5천 자 엄마 자 엄마들이 이것도 28만원씩 하더라구요 자 올라가 있으면 살이 쪽 빠지는 거예요 자 만 자 2만 이게 28만원씩 한단 말이에요 자 2만 자 자 이거 바람만 하는 것까지 다 있어요 만 자 2만 자 저기 자 2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 이거 여러분이 앉아 있다가 이거 얼마에요 그러면 뭐 삼십 몇만원 29만 8천원 하는 거 이거에요 이거 자 5만 8만 자 10만 자 10만원에 자 드리게 이게 의자도 10만원이래 이게 발판 달린 거는 쓰다가 또 갖고 와 그러면 또 팔아줄게 코지마 거 자 5만 거의 새 거에요 코지마 자 어디에 자 저분이 먼저 들었어 여긴 늦었어 빨리 들어야지 올라가면 살이 다 빠져 체지방이 다 빠져 자 2만 자 3만 4만 두 분 자 가위바위보 자 저분이 3만원에 산악살 자 윌슨 거구요 자 2개 테니스체 자 만 자 2만 자 2만 아니 하나도 몇 십만원 해요 자 자 요거 안마기 자 갑니다 무선도 되구요 자 요 2개 2만 3만 자 두 분 자 가위바위보 자 앞에 분 자 3만 요것도 한 12만원 정도 하구요 요것도 25,000원이에요 자 잘되요 만 자 끝에 집에서 앉아서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살만 쪄 이거 자전거 또 타고 아침에 운동도 하고 2만 3만 3만 5천 자 저기 3만원에 자 언니가 끝까지 들어서 이겼어요 뱃살이 좀 찌셨다 자 이거 꼭 쥐시면 되요 어우 자 똥패 뱃살도 빼고 리모콘도 다 있고 자 만 2만 가격은 9만 8천원 써 있는데 만원에 어떻게 달리게 15,000 자 15,000 엄마들 살 빼려면 이거 갖고 계셔야 돼 자 2만 3만 자 4만 하위바위보 자 여기 엄마 3만원에 사 드릴게요 티비 보시면서 피곤하다 그러면 여기다 발 집어넣고 있으면 잠이 스르르 온단 말이에요 자 만 2만 자 2만원에 자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아픈 부위에 찍으셔도 빨리 나요 2만 3만 자 엄마 3만원에 자 티비 보시면서 싸이크 타시는 거에요 자 2만 3 3만 자 가위바위보 언니가 이겼어요 2만 5천원 이것이니까 5천원도 깎아줘야지 이거 저 파라핀 만 2만 자 2만 5천 자 2만 5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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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돼 다리 팔 다 갖다 놓으면 돼 자 만 자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자 만원 집에 그냥 신랑 힘들다 그러면 갖다 놓고 여보 엎드려 그러고 그냥 쫙 한 세 번만 하면 그냥 어휴 시원하다 한단 말이에요 만 만원 자 목암막이에요 이거 목도 되고 등어리도 되고 자 만 만 5천 자 만 5천 자 뱃살 빼실 분 다 외신하우서 진동도 되고요 뱃살이 금방 빠져 갖다 놓으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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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만 뱃살 빼실 분 자 만 5천 자 여자분한테 줘 여자분 자 저 엄마 뱃살 좀 빼야 돼 빼고 다음에 이쁘게 하고 와 자 어마어마 하겠어요 만 자 저기 자 만원 아이고 코지마 꺼내 코지마 이게 한 3 40만원 할 건데 세곤 한 마리 세거 자 6만 7 8 자 8만원 자 드릴게요 자 이것도 발 한막이네 동아리 암마 발바닥 암마 자 이만 시원해라 자 저기 족욕기 족욕기 야 무 무점도 없어지고 스틱도 없어지고 다 앞서져 만 2만 2만원을 자 나겠습니다 자 발 한막인데 끝내 주네 어휴 시원하다 자 너무 좋아 자 만 2만 자 저기 자 이만 맥반석까지 있네 이게 맥반석 여기 쑥 자 이게 푹 뒤집어쓰가 앉으세요 2만 3만 저기 자 3만 살라미 때 한 20만 돈 줘야죠 자 이만 자 저기 자 체지방 체중계 자 5천 자 저기 5천 목암마 등암마 3만 김수자 안마기 29만원이 되긴 3만이 없어 자 이만 5천 자 이만 5천이 8명이야 자 3만 3만 해 자 아유 이거예요 배 배 들어가는 거 5천 저분이 빨랐어 자 장수 돌침되서 만든 마사지 기계 내요 자 세 거야 6 7만원 할 거에요 자 목암마기 세거 자 만 아 이만 자 이만 원에 전화 칼 가방 다 있구요 자 배드멘트 체가 요 넥시 거에요 오리지날 자 3만 5만 저기 자 5만 애들이 잘 샀구요 이거 하나에 30만원이 넘어 자 배에다 대셔도 되고 등에다 해도 되고 약소냐 이게 정기로 자 만 자 저기 안마기 중약에서 고급이 되요 고급 안마기 자 이것도 한 몇십만원 한대요 3만 4만 68만원 짜리네 68만원 왜 이걸 안 사 이렇게 좋은걸 내가 4만원에 어 안팔을 줘 자 주라니까 자 줘 자 줘 요거 안마기 안마기 자 등어리 허리 목 안마 자 끝내줘요 자 만 어디에 자 만원 여자분들 종아리 살 빼고 옆구리 살 빼는데 최고야 홈쇼핑에서 지금 팔고 있더라고 2만 자 3 4만 4만원에 자 자 조감막이 깨끗해요 자 2만 3만 2분이 가위바위보 자 저 뒤에 분위기였네요 올라가면 더욱 떨려 갖고 온몸에는 체지방이 다 빠진다는 거 이게 신형이네 이거 신형 3만 4만 5만 2분이 가위바위보 자 저기 4만원 자 안마기 끝내줘요 그냥 안마가 목에다 놓으면 그냥 시커네 자 만 자 저기 자 만원 자 이것도 똑같애 또 신형이네 더 좋은거 나오네 충전까지 되네 자 만 자 저기 누워서 목 안마도 되고 허리 안마도 되고 끝내주는거 이거 요새 홈쇼핑에서 팔지요 3만 5만 6 자 6만원에 자 낙살 자 운동기구 잇몸일으키기 푸시압 다 되는거 자 만 가을돼서 이제 운동해야지 지금 집에서 자 만원에 자 낙살 으 으 으 으 으 으